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소형 SUV 차량인데요. 삼성 XM3 1.3 R2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형 15,879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묵직하게 보이는 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 다음에 색상도 진주 펄 색상에 그리고 앞에 앰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차량이고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 상태가 좋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멋지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드부터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멋스럽게 생겼고요. 뭔가가 강한 이미지가 되게 확 느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인지는 18인치 타이어로 되어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멋스럽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객님이 여기에다가 또 조금 세미 튜닝처럼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완벽하고 깔끔하고 엄청나게 빛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라인 엄청나게 멋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소형 SUV니까 조금 작은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6대4 폴딩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렇게 밑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넓은 공간이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보시면 삼각대 여기 보시면 삼각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꽂자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아래 머플러 또한 이렇게 멋스럽고 뭔가 센스 있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썬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라인 엄청나게 관리 상태 좋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이열 공간 보시면 뒷열 공간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바닥 공간도 훌륭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도 보시면 엄청나게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이고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시동을 한 번 켜볼게요. 슝 네 오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5,889키로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이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셔 보시면 너무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오토 스탑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네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 풍량 이렇게 높여서 8단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차량이고 그리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다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컵 폴더 여기 콘스톱 박스 너무 작고 아담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퀘어링 힐 보시면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그리고 여기 핸즈 프리 기능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방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주행 보존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어요. 차간거리 자동 긴급 제동 그리고 사각지대 차선 이탈방지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보스 스피커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량 한번 들어볼게요. 음량 또한 되게 훌륭하게 들리고 여기 이 무드등 이렇게 한번 쭉 찍어주시면 엄청나게 멋스럽고 화려하고 예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이 안에 실내 자동 탈취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질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네 너무 훌륭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본넷 여기 위에 단순 교환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네까지 좋은 차량 예쁜 차량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